네 역시 저쪽부터 한 번 차를 흘려주세요 저쪽부터 네 그 가운데로 아우 최고! 자 별의 손들의 그리고 의문의 1층에선 형성인데 이번에는 별 80조 1인 캐릭터를 정리합니다 자 앞을 한 번 보시고요 앞을 한 번 보시고 우리 조용준 캐릭터를 들어갈 수 있는 모임만의 포즈를 하나 선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우 그래요 아주 진심하고 무거운 그러면서 또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를 보여주고 계신 김연씨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뭐 잘 아시는 거죠? 네 저쪽부터 손 한 번 틀어주시고요 네 가운데도 네 지금 오리소리도 자 다음 쪽으로 보시고요 아 심스틸러라는 말은 우리 소율씨를 보고 하는 말인데 네 여기서 본인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최소율씨만의 포즈 보내겠습니다 네 손을 그렇죠 아 그래 야 멋지다 시즌이라서 지금 누굴 취재하시나요 네 한 번 더 사진 못 찍으신 분도 계시니까 최소율씨만의 포즈 보내겠습니다 네 잘 아셨습니다 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네 역시 좌측부터 한 번 손을 틀어주세요 좌측부터 네 그 다음대로 아우 최고 최소율씨만의 포즈 보내고 자 별의 손들에 그리고 의문의 희생에서 형사인데 이번에는 제80조 게임 캐릭터를 정리합니다 자 앞을 한 번 보시고요 앞을 한 번 보시고요 앞을 한 번 보시고 우리 조용진 캐릭터를 들어갈 수 있는 본인만의 네 포즈를 하나 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 그래요 아주 진심하고 무거운 그러면서 또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를 보여주고 계신 김연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썬데이 통신의 존재감이 넘치는 팀장 장애정 역의 그래 소율씨 나와주시죠 어 우리 무대는 뭐 잘 아시죠 그죠 네 저쪽부터 손을 한 번 틀어주시고요 네 가운데도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 가운데 보시고요 아 신신라라는 말은 우리 소율씨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본인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신순 씨만의 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아 그래요 야 멋지다 신신라라는 포즈를 갖고 굴을 찢어주나요 네 한 번 더 사진 못 찍으신 분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 포즈를 자 추려주실 건가요 추려주실 건가요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그룹샷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지 모이세요 감사합니다.